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한 달 전 팥꿈치 수술에 이어 6월 23일 급성맹장 수술 받은 야달코치 미움으로 배를 채우고 방구 나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수술 다음날부터 다시 열혈 편집으로 우리 선수촌 구독자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지와 아스카르노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주자 1위에 심윤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잡아당겼는데 한 번 놓쳤지만 엄청 빠른 넥스트플레이로 투하우스 반전은 고노훈 3루수입니다 아빠 쳐야 돼 아빠 쳐야 돼 아들의 간절한 응원에도 두 개의 파울을 치는 김재학 선수 도대체 또 풀카운트야 풀카운트 골렛이라도 나가 히트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기대에 힘입어 중안으로 역전 1타점을 기록하는 김재학 선수입니다 그리고 도루까지 시도하려는 김재학 선수 주자 뛰었습니다 포스에 앉았어 멋진 슬라잉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 타자를 이풀로 가볍게 잡아냅니다 원아웃 다음 타자도 이직으로 투하우스를 만드는 이영민 일일수입니다 그리고 유격수 김병군 선수의 빠른 스타트 스텝과 안정적인 송구로 스트리아웃을 만드는 아스카롱팀입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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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다 갑자기 삭 뒤졌어요 아직 야구 구의 투하우스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참참합니다 그 생일이시라고 들었는데 어? 그렇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빈손입니까? 아 이게 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음악 깔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깔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생일 축하드려요 감독님의 생일을 축하하려는지 팀원 모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히트! 제대로 밀었습니다 아! 클러브에 맞고 놓치고 맙니다 아쉽게도 즐거운 생일 분위기를 망치고 맙니다 야야야 음악꺼 음악꺼 저거를 안타 생각하세요 에러로 생각하세요 에러로 생각하세요 에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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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가 다 에러가 다 에러 Verse 내가 치면 안타고 남이 치면 다 에러죠 깊은 타구 2루수 박진선 선수가 빠른 스타트호와 안전적인 폭우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투수 옆을 지나는 안타 이걸 잡아내는 유격수 그리고 송구 아 송구 불안으로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고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그러자 약수터 박수를 치고 나온 간지팀의 감독님이 투수를 교체합니다. 요새 금장사 하세요? 어디요? 금장사 하세요? 아 요즘은 금캐로 다니잖아요. 아니 요즘은 목걸이도 금이고 손목도 금이고 아주 금투성이에요. 할 게 없을 때 금캐로 다녀요 요즘에. 뭐 SCV이세요? 재미있는 신윤호 선수입니다. 오우 언더로 던지는 패태조 투수 이 무제 타자를 맞이합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거기에 폭투까지 그리고 큰절로 들어오는 타자에게 인사까지 하고 맙니다. 아 아직 몸이 안 풀린 듯한 투수입니다. 야구 하셨을까요? 아니요 야구 안 했습니다. 야구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요? 아유 아닙니다. 네. 오우 뮤직에서 아주 그냥 또 네. SGA를 아주 밟아 놓으셨다고 하는데. 아유 운 좋게 이겼습니다. 아 왜 그러셨어요? 아 아니요. 제가 SGA 팀원들을 대표하셨는데 아하하하하하 네. 아우 아까 첫 타석에서 그냥 아 그라운드 홈런을 치신 것 같은데 기록이 어떤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라운드 홈런은 된 것 같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이렇게라도 홈런 차이죠. 1년에 홈런 몇 개 칩니까? 1년에 한 10개 치나 모르겠네요. 아우 와 진짜요? 네. 레슨장 한다고도 들었는데? 지금 안양에서 지금 워너비 베이스볼이라는 레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우 가면은 좀 가르쳐 주시나요? 저희 투수 코치가 따로 있어서 아하하하하하 네 투수 코치한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 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성선수촌 저도 유튜브 지금 잘 보고 있고요. 지금 뭐야 제가 보는 이게 유튜브 중에 야구 유튜브 중에서 제일 편집도 잘 돼 있고 해설도 잘 하시고 저도 그래서 종종 구독 누르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성선수촌 화이팅! 종종 구독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구독이 취소될 수가 있겠죠? 아하하하 구독 누르고 종종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우 네. 좋습니다. 내가 확인해 볼 거야. 아이디가 뭐세요? 와 아이디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피처 있어요? 피처 있어요. 다시 볼렛으로 또 한 점을 주고 결국 투수를 141킬로까지 던졌던 마무리 기태우 선수로 교체합니다. 전 타석에서 아들의 간절한 응원으로 2타점 호환을 기록한 김재학 선수 이번에 힘없는 육당으로 3.9 시댑니다. 칠 생각 안 하시고? 아우 못 쳐요. 우리의 반칙이에요. 우리나라에 저런 거 치면 반칙이에요. 왜 이렇게 열고 얘가 하지 않니? 아니요. 하하하. 구제 가로운 자가Unis.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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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에 오는 시절을 금요일에 고치적 인간에 싸우기도 합니다. 하는 실력은? 좋은 실력이잖아요. 하하하하. 한 가을 좀 더 찾는 것 같다. 그래. 고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상훈 선수는 미안해하더라고요 아 예 바로 와서 사과해 주셔가지고 형상훈 선수는 안 사랑해! 들린 소문에 의하면 머리가 좀 너무 튼튼하시다고 몸도 튼튼하고 머리는 튼튼하고 다 단단합니다 투수가 파이어볼로를 지향하는 민정홍 선수로 교체되고 오늘 첫 타석의 함성현 선수입니다 너무 짧아서는 공부 끝까지 못 보고 죽겠어 오케이 오케이 저런 볼에 한 번 말리면 대책 없죠 순식간에 투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간결한 스윙으로 좌안을 만들어내는 김태호 선수 그리고 볼렛으로 나가는 오연민 선수 박영준 선수에 잡아당긴 타구가 좋은 코스로 좌안이 되고 다시 5대8로 추격하는 단지팀입니다 총알 같은 좌안으로 주자 만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볼렛 밀어내기 1점을 추가하여 6대8이 되고 여자친구 열심히 모니터링하는 김동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 숨차 배아파 히트 이야 제대로 밀었는데요 군더더기 없는 밀어치우 안으로 2명의 주자를 불러들여 드디어 8대8 동점을 만듭니다 그러자 저승가자같이 검정색 바람막이를 입은 아스카로네 감독님이 투수를 교체합니다 투수는 SCV 신윤호 선수입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감독님한테 지금 마운드에서 내려오신 아이싱 해드리려고요 너무나 빠른 볼을 던져서 어깨가 좀 다친 것 같나요? 아 이거 오늘 무리하신 것 같아요 무리한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짜신 거죠? 네 아이싱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해야됩니다 지금 너무 아파요 어이 볼이 인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환장하던데요 네 근데 수비 감독이 잘못한거죠 감독이 잘못했어요 감독이 잘못한거에요? 시프트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 시프트 내일 내가 가는 공마다 가야죠 그쵸? 네네 아깝습니다 주자 1룰 위에 역전도 가능한 상황에 권호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초구를 잘 참아 봅니다 안쪽 불을 잡아당겼는데 3루수가 안전하게 잡아 송구하여 3아웃 위기를 모면합니다 좋아요 구독 남초 화이팅 이제 시간상 마지막 공격만이 남은 아스카론의 공격을 김병군 선수로부터 시작합니다 힘껏 때려봤지만 비껴맞으면서 유플로 원아웃이 되고 광주 1구 선출 오성현 선수를 맞이합니다 히트 낮은 페스트볼을 깔끔한 좌우로 만들며 역전의 주자로 가는 오성현 선수 그리고 다음 타자도 서울고 선출 오국진 선수의 타석입니다 네카로운 타구 이야 이걸 이루수가 다이렉으로 잡아 더블을 만들어 3아웃을 만듭니다 광주와 지금의 경비는 아쉽게도 8대8 공점으로 마무리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아 그리고 도움을 주신 분들의 제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